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청기관입니다. 금요일 날짜 2021년 4월 26일 월요일이죠. 오후 2시 19분이에요. 제가 한 달 전에도 KPEX 생명과 호빵 8천원까지 빠졌죠. 충분히 대주주가 참여으로 주식이 살만하다. 여러분들도 물타기라 매수를 하시라 8천원 데 계속 이야기 들었던 것 같아요. 올 주가가 14,300원 나오는데 조금 전 상승부에 통과했고 상가 진입되고 나면 아침에 올려드렸던 영상 있죠. 같이 한번 볼까요? 유튜브에서 청기관을 치면 화면 창업도 이미지가 나오는데 업로드한 동영상 오늘 가장 먼저 올린 거죠. KPEX 생명과 지트리 비엔티 집중 분석입니다. 이제 호빵 사주세요라고 올린 영상이 있어요. 다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호빵 주식 KPEX 생명과 상가 들어갔죠. 잔량이 36만주네요. 카톡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다 카톡 보내드렸는데 이거를 보내드렸는데 호빵 주식이 결국 같죠. 우리가 평랑가가 11,000원 데 뭐 이 정도 되는데 지금 다들 물 안타 사는 사람도 내일이라면 다 수익인 것 같네요. 뭐라고 했냐면 호빵도 사안가 가고 중기주 엔메지 투자 사안가 마감 또는 장중 안앞에서 20% 급등이 없이 제주도 번개와서 테라에 제가 좋아하는 맥주 테라에 흑돼지 사준다 약속하였습니다. 지키실 분은 흑돼지를 탑주세요 라고 했어요. 제 영상을 그동안에 계속 시청하신 분들은 박살바의 사안가 마감일 때 부산에서 제가 PPE 소개했습니다 해서 정심전용을 제가 쏘았죠. 이때입니다. 사안가 마감한 바로 거주에 그 이후에 제가 엔벤지 투자와 바로 아나패스 우리 중기주인데 제 계좌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아침에 부산 갔다가 서울로 올라왔는데 제주도 어제까지 있었습니다. 제 계좌인데 지금 주식을 매수 좀 해볼게요. 한 900만 원 정도 있는데 그거를 엔벤지 투자를 매수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수거 이용해서 여러분들 팔아무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우리 저하고 안 지 오래된 분들 우리 후배린들만 엔벤지 투자 참고서 한번 보시고 유튜브 구독자 아니면 그냥 사진 말고 구경만 하시길 바랍니다. 엔벤지 투자를 제가 매수를 넣어볼게요. 1195랑 찍을게요. 7500조네요. 네. 매수 들어갔고요. 저 계좌 같이 보면 계좌가 여기 보면 나오죠. 일단 작년 1일 달부터 보면 작년 계좌가 저는 계좌를 한 번씩 자주 옮겨 다니거든요. 왜냐하면 장애 주식을 주로 많이 하니까 그래서 첫 달 손해받죠. 손해받고 일단은 돈을 쭉 벌었다가 출금해서 출금하고 저도 빚 갚을 것도 있고 사안할 것도 있고 출금하고 지금 남은 거는 한 4천만 원쯤 있나요. 계좌를 보면 저 계좌를 보면 지금 엔벤지 투자 있고 책일 기준 장고 평가 보면 하나는 장애 주식이 있고 플루토로 장애 주식이에요. 만족. 더 앞에서 약 4,800만 원 정도 샀네요. 그죠. 안 앞에서는 4% 정도 손실 중이고 그러면 아나패스와 엔벤지 투자는 여러분은 항상 보실 때 유튜브에서 영어로 GCT 천기노연 해가지고 영상 한번 들어보십시오. 같이 한번 들어볼께요. 5강 기대했을까 난 아직 살아있다 잘했습니까 GCT 상점을 기다리는 GCT 주주 및 아나패스 엔벤지 투자 주주들에게 드리는 영상이죠. 이 영상은 이제 2년 전에 찍은 영상이에요.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천기가의 GCT 시미야 이 영상 다들 한번 보실래요. 미국 서브에 있는 회사죠. GCT는 실리콘밸리 산호세 쪽에 있어요. 많이 먹었다 아이가 진짜 많이 먹었나 왜 안 먹구나 다들 아시면 되죠. 그런데 케년 유튜브에서 천기노연 검색해봐라 채널 나올기다 구독하기 누르고 미국이라는 나라는 참 워낙 커가지고 남은 인생 동안에 미국 동부의 섬으로 여긴 뉴욕이고요. 동부의 섬으로 캠핑카 타고 여행하고 싶어요. 러시아도 하고 싶고 나이 더 들기 전에 뉴욕 시간이 몇셨냐면 아무튼 이 영상 들어보시면 GCT에 대한 영상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다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음 검수장에 준수투자로 치시면 화면 창고트 이미지가 나와요. 특유한 게 저희들은 중기주가 연구 제공이 되는 거고 저 게시판 통해서 다음 카페 통해서 나가는 거죠. 카톡도 드리고 있고 중기주가 100점 100승이라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 보시면 계좌 절반 기법반 직장인반 오늘 기법반은 노르홀디언스 유비가 오늘 아침에 상한가 매됐는데 60% 정도 수익이 나왔고 나머지는 3%째로 수익 몇 개 3%째로 손절 몇 개 이런 나갔네요. 매집주, 급등주, 중기주 나오고 직장인반은 추천문자 내역이 나가요. 줄이는 이들은 콜러체인 제로죠. SACD 오늘 2실은 나갔고 센트럴 모텍 이 실은 나갔고 삼천리 자전거 뉴 드림 시큐리티 이렇게 이 실은 최근에 나가있다. 줄이는 이들은 직장인반이 좋고요. 그 다음에 3년차 이상은 기법 배우실 분 평생 지급되실 분은 기법반이 좋다. 두 개의 반 모두 100점 100승 중기주 나가는데 반드시 여러분들 계좌 절반은 따로 계좌 만들어서 중기주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중기주를 1억억을 박았을 때 1년간 4억에서 5억 됐다 이렇게 했는데 정말 그런 거 아닌가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제가 지금 좋은 의도로 한 번가에 평생 해원제도 중기주 연구 제공을 했는데 라는 거리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물론 모든 회원이 찬티만 있을 수가 없겠죠. 안티도 있을 건데 그래도 일단은 중기주가 게시판 통해서 정말 예전에 만기 지나간 회원님들 끝까지 제공하고 이런 거를 좋은 의도로 하는데 일단 안티라는 분들은 등급을 내리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젠 반드시 명심해 주길 바랍니다. 일단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은 박설바위에 들었고 신붕제하고 들었고 모두 이실은 됐고 오늘도 G3 BNT 그리고 호빵주식 KPEX 생명광 역시 모두 다 급등 나왔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기주 제공 땡땡땡 상하신 거주 제주도 번개하면서 중기주 제공 방법 변경합니다. 했는데 중기주 제공 방법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게 나가는가를 일단 두 종목이 매도 추구를 하는데 하는데 그 두 종목이 바로 여러분들 하나가 엔벤츠 투자하고 하나가 아나패스예요. 그럼 유튜브를 통해서 구독자들로 수급을 이렇게 팔아먹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절대 사지 말고 저 새끼들 진짜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확인만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이제 1년과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가 매각 관련 추출이 나갔는데 이게 뭐냐면 MP 그룹이 그룹 MP 그룹이 우리가 장에서 300% 먹고 나갔을 거예요. 이것 때문에 바로 MP 한강을 들어갔잖아요. 1100원에서 900원 정도를 매수하자고 그런데 충분히 매수됐고요. 이게 수익이 80% 나왔거든요. 여기 보시면 1800원 65% 수익이 나갔네요. 65% 이게 65% 수익이 나왔고요. 그 다음 보면 여기서 두 번째가 한진정곱이 나갔을 거예요. 아마 한진정곱이 추천값 얼마냐 6,000원 정도 추천했는데 이게 만원까지 갔을 거예요. 목표값 10% 수익이 두 번 나오고 재매수하고 주기주 한진정곱 20% 수익이 나고 그 다음 보면 완전매도 6,000원에서 만원까지 다 나갔어요. 한용업이 6,000원 매수 만원까지 다 나갔다. 이게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보면 공개배수 유효정목 수익 접근 관점에는 처음인데 그리글만 안 되는 상용양의 우였어요. 이게 뭐냐 맨 처음 들어갈 때 우리 더블 나왔거든요. 옛날 해운달 알 겁니다. 상용양의 우 더블 나오고 우리가 15,400에서 13,400 사이에서 하자고 그랬는데 이게 8만원까지 갔어요. 그 다음에 거래하면 충분히 많이 일어났고 충분히 매수 가능할 수 있었죠. 우선적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거래가 안 되지만 나중에는 거래가 아직 많이 터졌다. 그래서 2연속 상한가 목걸 한 대 팔았고 600,000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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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0,000원까지 올라갔는데 상한가 두 번 먹고 팔았어요. 그 다음 사채방주시 엠벤즈 투자를 이거 보고 얼마에 하게 되냐면 900원부터 600원 이하 추춘했어요. 해가지고 엠벤즈 투자를 여기서 보면 호텔신라우도 운항주 이게 뭐냐면 호텔신라우에 호텔신라우 오늘도 호텔신라우 상한가 졌죠. 그래서 10에서 20% 수익 세 번 먹고 난 뒤에 중기주 신용으로 이빨에 찍으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중기주 좋아하는 분 사채방주시 빠질 때마다 모으고 호텔신라 6만 1,400원에 모아라 해놨잖아요. 호텔신라우가 오늘도 공교롭게 상한가예요. 얼마예요? 12만 1,500원이에요. 그래서 이거 상한가 두 번 먹고 팔았거든요. 신용까지 실어가지고 이빨에 벌었고 그 다음에 중기주 하나 주차 명원술리비치 이건 알리코 제약인데 알리코 제약이 지금 현재 5% 정도 수익 중이고 결국 폭락작은 오고 신패러다임 중기주 이 세정 못 담아라 30억 메스밀리 예고 해놨는데 엠벤즈 투자 호텔신라우가 얼마예요? 6만 3천원 이하예요. 오늘마저 12만원 넘죠. 안앞패스가 얼마예요? 21,000원부터 18,000원 알리코 제약 13,500원에서 11,000원 이걸 얼마 산다? 30억 정도 산다 이라고 해놓은 거죠. 그 다음에 안앞패스 고가매투 적가매수 해가지고 3번 10% 3번 냈고요. 엠벤즈 투자 급등할 때 팔았어요. 팔고 2021년 대비하는 신인중기주 1선 이거 보면 중기주 선택 요령 하면서 MP한강 65% 한인중 75% 쌍용량 300% 호텔신라우가 신용실수 55% 20% 4번 안앞패스가 10% 단타 3번 엠벤즈 투자가 900원부터 760원 모아서 1220원 다 팔고 다시 최근 매수 여기서 뭐냐 AP위성을 추천했어요. 6980원 얼마까지 갔느냐 AP위성이 우주항공주 에요 자 이게 얼마까지 갔을까요 그 뒤에 추천해가지고 23850원 까지 갔습니다 얼마에 추천했죠 6,700원에 추천했잖아요 그죠 6,980원 근데 우리가 이거 좀 일찍 팔았어요 사람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되죠 그러면 이거 좀 일찍 팔았다고요 그 다음에 코롱 생명과학 7% 수익 실현했고 그 다음 가보면 저 저 전중기주도 신풍제학이 14% 수익 실현했고 푸른기술 8% 수익 실현했고 노란풍선 21% 수익 실현 APS을 일찍 팔았죠 35% 수익 잇지안별 18% 코리아나 5% 수익 엔메지투자 1250원 다 팔고 24% 수익 확정 그 다음 또 엔메지투자도 재배수 들어갔어요 이런식으로 새우 글로벌을 다 팔았죠 13% 수익 실현 확정 최근에 중기주 성적을 보면 제가 중기주 오픈 안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좀 그런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픈을 드리는데 오픈해도 우리가 또 안 살 거예요 그죠 중기주는 여기 정시효정 클릭해 보면 중기주 성적이 나올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중기주를 계좌를 따로 만들어 했다 그러면 어떻게 수익 났는가 같이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MP1가 65% 한인영업위에 78% 쌍용양해오가 총 300% 호텔실라우가 135% 아나페스가 30% 엔메지투자 50% 코롱생명과 7% 신품제약 14% 노랑풍선이 21% AP선 35% AP선 팔고 3배 올라갔어요 이진브로 16% 프링뉴스 8% 세우글로벌 13% 박셀바하이어 8% 아나페스 8% 박셀바 역시도 8% 이게 중기주의 솔직한 성적이에요 중기주를 절대 4종목 이상 안하거든요 우리가 두 종목이 이제 여러분도 오픈을 해드린다 그러면 엔메지투자와 바로 아나페스에요 그러면 엔메지투자 아나페스 모두 다 공통되는게 바로 뭡니까 GCT에요 GCT GCT 같이 검색해볼게요 내부자 정보를 가지고 있고 세력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불법이에요 절대 그런건 할 마음이 없어요 구글에서 우리가 GCT 상장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리고 2월 19일날 나오는 뉴스가 하나 보일거에요 나스닥 갈 계획이다 이거 예전부터 아나페스가 가지고 있는 GCT를 나스닥 상장하려고 그러다가 상장을 사실 실패하다가 지금 코스닥의 테슬라 상장이나 기술특례 상장으로 들어오려고 하는거에요 자 그러면요 이게 지금 브래스에다가 일단 상장관련 수를 넣는데 통과가 되느냐 안되느냐 그 차이거든요 자 내용을 한번 같이 해볼게요 일단 주관사는 삼성정권하고 에너지투자정권이에요 그래서 쪽과 상장관련 협의를 벌이고 있다 돼있잖아요 그 다음에 작년 12월달에 뉴스를 보면 E-today에서 나오는 뉴스죠 상장 예비심사 청구를 통과하면 6개월간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랬는데 지금이 4월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반기를 보면 6월 30일까지 이제 우리 상반기를 보는데 그래서가 이제 여러가지 이제 보겠죠 상장 규정이 일반적으로 실적이나 매출액이 안되니까 기술특례 상장이나 그 다음 테슬라 상장을 방향을 잡아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GCT 실점을 보고 싶다 어디를 봐야 되느냐 바로 아나페스를 봐야 됩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저 아나페스 사업보고서 있잖아요 그죠 연간 보고서요 그 클릭해서 보면 재무열 관한 상황을 클릭하시면 13번항에 보면 GCT 세미컨닥터가 나오는데 지분율이 31.42%를 가지고 있잖아요 GCT 세미컨닥터가 매출액을 같이 한번 볼게요 작년에는 2020년 12월 30일까지 2020년간은 315억이고 2019년은 251억이죠 여기서 조금 약 50억 정도 증가했네 그죠 매출은 20% 정도 상승했고 특이한 것은 손실이 감소되고 있다 지금 작년 손실은 44억 8천 900만 이에요 그 다음에 2019년 손실은 286억이죠 물론 자본총계는 지금 현재 잠식 수준이에요 정지하러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럼 GCT가 발행인조직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올 건데 GCT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는 당연히 대주주 안압해선데 GCT 상장이 되면 뭐가 안압해선 효과가 있느냐 엠벤치 투자가 효과가 있느냐 하면 아무래도 소용주인 엠벤치 투자가 타깃이 큽니다 같이 1번 볼게요 자 엠벤치 투자 같은 경우에 우리가 차트를 같이 한번 봅시다 이 재개될 때 아마 우리가 이날 다 팔았을 거겠죠 이날 다 팔고 그 다음에 야무지게 바닥거래에서 모아간 거거든요 이때부터 얼마까지 10,60원까지 모았어요 이 라인에 좀 모아가지고 급돈 나갈 때 300급돈을 이날 다 팔았어요 팔고 다시 이 정도 라인에 다 모아간 거거든요 모으고 또 여기서 팔았어요 팔고 다시 빠지는 구간 연도구간에 매수해놨다고요 물론 가장 최근에 급돈 나갈 때 1400 이상에 다 팔고 다시 잡은 좋았지만 지금 GCT 상장 예비심사 청구가 통과가 될지 모른다 기대감 때문에 팔지 못했어요 주봉상 보면 이거는 재개되고 나는데 한 번도 고가를 돌파하지 못했어요 그럼 1400 이상 1500원 나오면 운나의 매물이 있는가 매물이 없어요 거의 10년간 월봉을 보면 1500원 잡아 볼게요 1500원부터 2300원까지 거래량이 거의 없어요 텅 배워버렸어요 땡기면 땡기면 땡긴 대로 갈 수가 있다 세력이 땡기더라도 무작정 땡기는 게 아니고 합리적인 재료가 나와야 땡길 수가 있거든요 편안한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본 게 바로 뭐냐 GCT에요 GCT 항상 분위기 좋을 때 기분 좋을 때 팔아버리면 이기는 게임이에요 기분 좋을 때 팔아버리고 기분 좋을 때 팔아버리고 매수는 기분 나쁠 때 매수하면 기분 나쁠 때 매수하면 기분 나쁠 때 매수하면 기분 나쁠 때 매수하면 항상 이기는 종목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안앞에서 그동안 단타 많이 쳤다 앤벤처 투자도 많이 쳤다 이거예요 제가 지금 제주도에 있다가 안 좋은 일 있어가지고 급히 비행기 타고 어저께 올라왔어 지금은 제가 부산에 있다 서울이거든요 다시 또 제주도에 또 아버지가 또 길을 잘 못 찾고 어머님이 같이 있는데 너무 그어 하잖아요 제가 빨리 가봐야 돼요 그래서 저도 지금 매매도 못하고 급히 왔다가 집에 있는 컴퓨터 가지고 하고 PC방에 있는 컴퓨터 가지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일단 이렇게 잘 대응하시고 괜히 구독자님들에게 수급을 이렇게 가지고 아나펫을 사게 하고 앤벤처 투자를 사게 하지 팔아먹고 나쁜 지당이 싫어요 여러분 사지 말고 제가 100점에서 중기주라고 그랬잖아요 중기주고 우리가 또 먹는지 이길 수 있는지 그걸 한번 보십시오 보시고 일단 앤벤처 투자 상한가 마감되는 그 주에 주말에 제주도 범계한다는 거 약속 지킬 거고 여러분들도 약속을 지켜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앤벤처 투자와 아나펫 팔고 난 뒤에 중기주 제공 방법을 달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좋은 의도로 한 번가에 평생 해원 제도인데 100명 주위에 한두 명이 이사한 역할을 하시니까 저도 멘탈이 깨지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이트처럼 우리가 과대 광고하는 것도 없고 또 영업사업 두지도 않고 또 여러분들의 불법 TV를 돈 주고 사와서 문자 보내지도 않아요 가입하고 심가입하고 싫으면 하지 말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해원수도 별로 신규 해원수도 별로 없습니다 없고 또 해원수로 많이 땡겨도 몰랑 벌 수 있지만 제가 또 그렇게 할 나이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뭐 여러분들은 모두 다 100명을 다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한두 명이 또 싫은 분들 저 K-PAC 3명과 손질치고 환불해가지고 나갔는데 K-PAC 3명 올라가니까 얼마나 배가 아프겠습니까 그리고 서로 사때가 맞는 거예요 사때가 맞으면 여러분들 저를 가감하게 손질치고 구독하기도 없애버리고 더이상 유튜브도 1000기가에 차치도 마십시오 그게 좋아요 이혼할 때 깔끔하게 이혼 새로운 남자 만나서 새로운 여자 만나서 잘 사는 게 서로가 좋은 겁니다 저는 저대로 살고 저는 욕하시는 분은 욕하시는 분은 그분대로 또 열심히 잘 살고 주식 투자하는 사람은 누가 맞고 누가 안 맞고 필요가 없어요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수익을 잘 내는 게 가장 장땡입니다 이상 유튜브에서 청기가의 채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청기가의입니다 필 승